전해 드린 대로 부산은 끝내 승전보를 전하지 못했습니다. 이번 실패 결과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프랑스 현지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MBC 특별취재단 윤파란 기자가 부산시 2030엑스포 추진본부 조유장 본부장을 만났습니다. 네 조유장 본부장님 부산 총력 다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. 득표수를 따져보면 어디서 좀 오류가 있었나 전략을 어디서 좀 실패를 했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어떻습니까? 마지막에 여러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태평양 도서구 이런 국가들에서 마지막 변수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 이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데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이런 국제 행사를 다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 이번에 엑스포까지 다 유치를 하게 됐거든요. 이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카타르나 UAE에서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막강한 자본을 투입해서 여러 메가 이벤트를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. 이 역시 많은 소속해 있는 국가들의 선택이었고요.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표를 얻는 과정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계속 흘러간다면 그 메가 이벤트들이 원래 가지는 취지 또 정신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. 이것이 과연 앞으로의 메가 이벤트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해서 대형 국책 사업도 부산시 수건 사업을 많이 해결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번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이 사업들이 혹시나 방향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축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엑스포 도전을 통해서 이런 가덕신공항이나 북한 재개발 같은 큰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꼭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뒷걸음치 쳐질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요.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더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쉬움이 큰 만큼 이제 2035년 엑스포 다시 도전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제 득표수를 보면 재도전하기에는 좀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앞으로 2035년 도전에 있어서 또 어떤 후보국이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고 사실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재도전 여부는 이게 우리 시가 직접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 얼마나 열망이 있느냐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다시 한번 국가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늦은 시각까지 엑스포 유치에 염원했던 또 부산 시민들도 아쉬움이 큽니다.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요.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중간 과정에서 여러 계기들 만났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.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열기 또 실사단 때 보여줬던 환호와 열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는 부산에 큰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프랑스 파리 시각으로 이른 아침인데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